베이스 음악으로 먼저 성공하신 빅뱅 선배님들이 아닐까 와우 롤모델이 누군지 궁금해요 하셨어요 저희가 롤모델에 속했을 때 빅뱅 선배님들이 나오고 가수에 대해서 들을 수 있거든요 가수의 풍요일 속에 좋은 음악 저는 지드래곤 선배님의 핫도그에서 가수님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가수님은 이제 한번 꼭 들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드래곤 선배님들 오래부지 롤모델이 오래부지 롤모델이 지드래곤 선배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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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양우 선배님 축제에 담은 게 있었어요 제가 주인공이 있다가 닿았었는데 날밤고 있으면 날밤고 있으면 날밤고 근데 그 막 그런거지 아이고 당신에게 놀라주다 그곳은 저 ج리 그 나를 밝혀줄 나는 정말 좋아요 피부 뱁 뱁 뱁 정말 아 정말 굉장히 쓸데 진짜 너로 주면 우리 잘치는 하루 도구 대상 흐리 우리 후배에 그립분을 계시지만 막내부터 손 한번 돌보세요 나를 밝혀주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